이번에 보여드릴 샤코는 미드 샤코인데 제가 저번에 봉풀주 AP 샤코 미드에서 쓰는 거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AD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눈은 이렇게 철거에다가 재생해바람 이렇게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받은 초록색 크로마 끼고 가볼게요 출발 자 미드가 누구냐 봤더니 키아나 미드일 거 같은데 딜 근데 좀 쎄거든요? 몇 번 만나봤는데 딜이 조금 약간 뭐랄까 너프 먹기 전에 아칼리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데미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일단은 상성은 은근히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키아나가 돌진기가 있는 챔프이기 때문에 박스로 잘만 유인하면 이길 수 있어요 리쉬를 살짝 도와주도록 합시다 이게 왜냐면 미드 샤코 하실 때 어차피 지금 할 거 없거든요 첫 박스를 딱 여기 도착하자마자 깔아주면 정글한테 좋습니다 L레벨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일단 봉풀주가 6분부터 발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봉풀주를 왜 들었냐 AD 샤코 하면은 궁극기를 이용했을 때 맞딜이 세다는 게 당점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스펠을 이용해서 더 시너지를 줄 겁니다 힐로 바꾼다든지 탈진으로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상대가 전멸이 없으면 무조건 킬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킬갈 포스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가 견제가 좀 돼요 견제 스킬이 있어서 안 놓치고 또한 거 가지고 이 샤코 또한 약간 성장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요런 거 잘 피해주셔야 됩니다 유지락 괜찮아요 이거 속박이죠 제가 물약 특성 외든지 아시겠죠 이속이 빨라서 한 대라도 더 때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얘 딜이 좀 쎄가지고 살짝 계산이 안 돼요 이런 거 관통돼서 들어와가지고 견제가 좀 빡셉니다 이게 미드 샤코 이 빌드는 Q섬마가 핵심이긴 한데 상대가 약간 들어오는 챔프라서 박스섬마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못 먹었네 박스쿨 잠깐 기다렸다가 잘 가시고 나이소 이제 박스 한 3개 찍었으니까 안정적이거든요 이제 Q섬마 할게요 이제 다음 봉풀쥬 뭘로 바꾸느냐 첫 봉풀쥬는 무조건 힐입니다 힐이 그냥 초반 단계에서는 개사기라서 공포 걸리고 피해주고 쇽 쇽 쇽 들어가세요 흐흐흐흐 흐흐흐 맞딜해서 앉습니다 평타를 한 대라도 더 때리기 위한 이 물약 특성 얘를 터트려주죠 체골 한 번 하고 꺽 첫 보급불주 힐로 바꿨습니다 궁극기를 쓴 다음에 힐 쓰는게 핵심이에요 분신이 한 대라도 더 때리기 때문에 아이씨 자식이 도망가네 Q가 3개까지 찍히면 기습이 돼요 지금 2레벨 때 기습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살짝 애매하거든요 상대 뒷포지션까지 잡기가 좀 힘들어요 2레벨이라서 3개까지 찍어주는 게 좀 좋습니다 저마 힐 타이밍이라서 박스 하나만 걸리면 킬각을 살짝 볼 수 있긴 한데 아 견제만 났네 이제 정리하게 아 지금 타이밍 얘 3레벨 딱 찍히니까 오 야 센거 보소 포션을 하나 먹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탈진으로 바꿔줘요 뒷포지션에 박스 깔아주고 깨비 죽어 나이소 레온 안 왔어도 솔킬이었죠 이거는 궁극기로 되게 잘 피했다 포불은 나이것 포불은 나이것 뭐냐 에이 Through 군내 혼자 빤쓰러나는 거 보소 뭐야 이거 와잉 이 빌드의 핵심은 무엇이냐 2포의 쇼진입니다 해보엇 지속 딜로 찍어 누를 거예요 궁 쓴 다음에 운영 적으로 굴리기 좋은 그런 빌드라고 보시면 돼요 렌즈로 바꿔줘야겠는데 공포 걸려요? 위쯤에서? 델고 와서? 응 전멸 안되고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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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고 개 역겹네 오잉? 꺽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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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졌다 아 으하하하 미치해 하하 아 이 던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아 인성질에 너무 취했어 아이씨 아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아 끝까지 딜렀네 이 자식 꺾어 에이 hello mother fucker hello mother fucker 냥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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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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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거긴 지옥입니다.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는 존재치 않는다. 어? 내가 이제 밀고 내려올 거예요. 걸리면은 나이스. 이런 거 잘라주면 좋겠죠? 잘라줬고 심리는 뻔하지. 아? 아 뭐야 이 스톤. 아 아 아 아 아 아 4절만 하다 끝났어. 아 받은 피해량 아흠 피해 감소 감소량은 없지. 샤코가 감소량이 어디 있어. 아 아 아무튼 오늘의 샤콘은 여기까지입니다. 빠이 가스오동굴 싫어합니까? 싫어합니까 닝겐? 똥싸기만 해봐라. 똥싸면 밴이다. 아유 잘하시겠지 음 잘하시리라 아 잘하시리라. 잘하시리라. 아